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모의고사 시험이라는 게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좀 늦게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많이 좀 지쳤을 것 같아요. 휴식 좀 취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설강의 좀 보시면서 틀린 문항 이렇게 체크하시는 시간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1 전반부 해설을 맡아서요. 전반부 1번부터 15번까지 쭉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 1번. 다음 식인데 A랑 B 이렇게 생겼어요. A랑 B를 더한 것을 찾아라. 동형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B를 아래쪽에 그냥 내려서 쓸게. x제곱 플러스 2xy에 더하기 y제곱입니다. B 이렇게 생기고요.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변변히 더할게. 그냥 A더하기 B라고 하는 다항식은 뭐냐. 여기 마이너스 2xy 플러스 2xy는 소거가 될 거니까 x제곱 두 개 있죠. 2x제곱에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2번이죠. 2번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 따로따로 계산을 하지. 보시면 여기 3하고 1 더해서 4. i와 마이너스 3i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2i. 정답은 4 마이너스 2i. 3번. 3번의 문제는 좌변과 우변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래서 내가 좌변을 좀 정리를 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예쁘게 적어볼게요. 얘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x 더하기 2지?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3x에 플러스 2야. 근데 걔가 오른쪽에 있는 우변과 지금 같고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계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지? x제곱의 계수 1, 1. 똑같고 x앞의 계수가 3이어야 하니까 여기 x앞의 계수 a도 3이어야 돼. a는 3. 그리고 여기 2가 있죠? b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b는 2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를 정답으로 써. 3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이니까 1번. 4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원점. 0,0인 거지. 두 점이 a랑 b가 있는데 a는 5, 마이너스 5. b는 1, a. 5a랑 5b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 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성분이니까. 5는 원점이고. 그럼 봐. 원점과 5, 마이너스 5.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에서 0을 빼서 제곱. 마이너스 5에서 0을 빼서 제곱. 그 다음 그걸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맞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x1, y1, x2, y2.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점과 점 사이.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점이고 이게 b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면 선분 a, b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원점이니까. 얘는 5, 5, 25. 플러스 5, 5, 25. 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선분 5a의 길이가 되고 5b의 길이는 여기가 1, 2는 1. 플러스 a제곱 하시면 되죠. 1에서 0 빼서 제곱. a에서 0 빼서 제곱. 그래서 더하니까. 좌우에 똑같이 루트가 있으니까 근호 안에 있는 값. 양편 제곱 하셔가지고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50이 a제곱 플러스 1이잖아. a제곱은 49. 그럼 제곱해서 49가 되는 애는 풀마 7. 7. 7에서 49. 근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7입니다. 4번에는 그래서 7. 2번.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 자, 5번 갈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a랑 b. 이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의 내분점 갑니다. 자, 우리가 내분점을 구할 때 여기다가 2대 1을 쓰시고 아이고, 2대 1을 쓰시고 내분점 좌표 공식에다 바로 대입을 해볼게. 2 플러스 1. 자, 분의 2 플러스 1. 자, 분의 대각선 이렇게 가는거지. 2, 50. 그 다음 이렇게. 더하기에요. 근데 1하고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럼 빼기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2하고 2번에 y쪽. 2, 3, 6. 자, 1빵은 빵. 더할게 없으니까 이걸로 끝난거죠. 이게 내분점이죠. 그 내분점을 구하라. 얘 3분의 지금 6이 되는거고. 얘가 3분의 6이네. 3분의 6. 그래서 2, 2입니다. 내분점에 좌표를 구했는데 걔가 2, 2야. 그게 a랑 b래. a랑 b를 더해서 정답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2에서 정답은 4라고 쓰면 되고 4가 4번에 있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내분점 공식 하나 써놓을까? x2, y2. 자, 이게 a고. 자, 이게 b야. a랑 b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알고 계셔야죠. 자, m 더하기 n분의 자, m 더하기 n분의 자, mx2 플러스 nx1 그 다음에 my2 플러스 ny1 자, 외분점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자, 외분점은 뭐만 바뀌면 돼요? 중간에 이게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분점은 여기 아래에 쓸게요. m-n분의 mx2 빼기 nx1 아이고, 이거.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자, 이렇게 공식 다시 한번 정리했고 자, 이렇게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